네 안녕하십니까 피슨 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피슨 모터스 이대광 대리입니다 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차량은 이제 삼성의 대형 세단 올류 SM7 차량을 준비를 했는데 이 차량 내용 들으시자마자 전화가 엄청 올 것 같은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뭐 전국에 딱 한 대 밖에 없는 차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로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자 해당 차량 올류 SM7 2.5L이 기본형 등급에 해당되어 있고요 2012년식 키로수 약 18만 키로로서 연식 대비 키로수도 적정 키로수를 운행한 편입니다 자 이 차량 일단 가격 방어 잘 되는 흰색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의 차량은 300만원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일전에 R편 차량도 한번 300만원대 준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전화가 한 40톤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의 해당 차량도 보시자마자 바로 전화를 주셔야지 겟해 가실 수 있는 차량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해당 차량의 성능 기록부를 보게 되면 운전석 2열 도어 하나 이제 단순 교환되어 있고 뒤쪽에 트렁크와 트렁크 패널 부분만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 사고기 때문에 아쉽게도 유사고 차량으로 잡히지만 금액대가 300만원대기 때문에 정말로 가성비가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하부 상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하부에 미세누유 단 한 방울도 없는 미세누유 없는 올 양호 차량으로 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엔진이나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 내부에 편의 옵션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옵션을 보면 HID 헤드램프 거의 80만원 돈 가까이 해서 추가를 해놓으셨고 또 파노라마 선루프 흰색의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안쪽에 순정 스마트 넵이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있고요 그리고 18인치 알로이 힐까지 또 장착이 되어 있는 오늘의 SM7 차량입니다 자 이 300만원대 SM7 차량은 어떠한 컨디션과 어떠한 성능을 보여줄지 바로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흰색 바디의 차량이고요 앞쪽 프론트 부분은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따 영상 끝부분에 보실 건데 HID 헤드램프 굉장히 예쁘게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보닛 부분에도 큰 파손이나 돌팀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앞타이어 트레드 60%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휠 컨디션은 다소 아쉽게도 휠 기스는 조금 있습니다만 복원 가능합니다 한 5만원 정도면 깔끔하게 복원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서 구매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이드 미러리피터 파손 부위 없고요 앞쪽부터 뒤쪽까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 상태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도어 캐치 쪽에 버튼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 버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뒷타이어 트레드 50%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뒷타이어 휠 같은 경우에도 스크래치는 다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후면부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LE 등급 레터링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후방 감지기와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도 오픈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오픈했습니다 트렁크 중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넓은 공간 사용 가능하고요 트렁크 내부도 굉장히 깨끗한 편입니다 안쪽을 한번 열어보면 스페어 타이어 시공구 세트 풀세트로 구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부식 흔적, 침수 흔적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운전석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부터 앞쪽까지 운전석도 외판 컨디션 전체적으로 양호하지만 자 1열도어, 2열도어 색깔을 보면 2열도어가 이제 교환이 됐기 때문에 살짝의 발색은 있습니다 육안으로 자세하게 봤을 때 살짝 2열도어가 조금 더 깨끗해 보이는 색상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뭐 크게 이렇게 딱 봐서는 티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 보셨고 300만 원대라고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전체적으로 외관 컨디션적인 부분들 깔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2열 탑승해서 어떤 기능들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2열 도어 오픈을 했습니다 2열 공간도 전체적으로 준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널찍한 공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도 깔끔하게 지금 관리가 되어 있고 살짝의 주름감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팔걸이 쪽 보시게 되면 오디오 컨트롤러 들어가고요 2열에 이제 열선 시트까지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바닥 쪽에 삼성 순성 매트 그리고 2열 공조기 들어가고 도어 트림 쪽 보시면 크롬 라인 손잡이가 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크롬으로 되어 있어서 손톱 자국이 많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거기다가 윈도우 커튼까지 따로 사제로 이제 구비를 해놓은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간략한 공간들 보셨고 1열에는 또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SM7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차량키는 삼성의 카드키 들어가고요 앞쪽에 보시면 스마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부드럽게 시동 잘 걸리고 있고 좌측 하단부에 냉간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1000rpm대로 이렇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부조현상 없고요 경고등 없습니다 해당 차량 실키로 수 18만 6517키로 운용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핸들 컨디션 오염되거나 찢어진 부분 없는 거 확인되고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앞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는 패드시프트 기능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전할 때 재밌게 운전 가능합니다 우측 뒤편에는 블루투스 호환 가능한 핸드풀이 들어가 있고 HID 오토 라이트 그리고 오토 와이퍼까지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계속해서 전동 접이 사이드미러 작동 상태 좋고요 운전석, 오토 윈도우 그리고 조수석도 오토 윈도우고 나머지 윈도우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대시보드 위쪽도 파손 없습니다 300만원대지만 유리창이나 대시보드 위쪽에 큰 파손 없이 아주 잘 관리가 되어 있고 그냥 바로 운행하시면 될 정도의 컨디션이니까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센터페이셔 쪽 보시면 이렇게 8인치 내비게이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버튼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버튼들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후진 기어 놓게 되면 후방 카메라 이렇게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삼성 디퓨저 들어가고 오디오 컨트롤러 그리고 오토 공조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조기도 한번 이렇게 틀어보면 바람색이 바람색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어컨도 지금 틀어놨는데 에어컨도 시원한 바람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스피드 리미트 들어가고 스포츠 모드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파킹 브레이크도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기어봉 트립 컨디션적인 부분들 굉장히 깨끗한 차량입니다 이렇게 컵홀더 팔걸이 쪽도 컨디션적인 부분들은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또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이용 가능하고 아쉽게도 블랙박스는 빠져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창문을 열어안는데도 밖에서 엔진 소리 안 들립니다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 또 상단부에는 파노라마 선루프 작동 여부 상태도 굉장히 준수한 편입니다 레일 꼬임 없이 부드럽게 잘 작동이 되고 있고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엔진 룸 개방했고요 엔진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은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V6 2.5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 또 이 엔진은 니싼 엔진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결함도 없기로도 유명하고 오래오래 운영하실 수 있는 좋은 엔진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늘의 해당 차량은 가격 방어 잘 되는 흰색에다가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에다가 하부에 미세누유 단 한 방울도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차량 300만원대에 준비했습니다 우리 필승모터스 구독자분들께만 390만원에 정말 저렴한 금액대에 준비를 했으니까 문의사항 궁금하신 점 우측 상단의 대표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고요 언제나 좋은 가격 깨끗한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필승모터스 이대광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